뷔기 뒤돌아 봤을 때 생각보다 몰래 나 혼자였고 모두 고민했지 내가 봤을 때 지쳐있던 사실 몰랐어도 난 외로웠고 모두 고민했지 너 잘하고 있어 헷갈렸뜨면 애타게 그냥 꼭 너답게 너는 너를 알아 연습했잖아 한두 번 좌절해 이제 시시해 원래 그런 거 예시이기에 너 알잖아 다시 이런 바로 천국에 간다면 멈추지마 아직 하려면 말아 뒷받을 할인품은 사주는 바 내 동생을 거진하며 가죽뼈 찾는 그릇을 줄여 의자의 병실에 뒤집을 내지마 마음이 사는다니 먹어 아오 왜 견전해야 돼 눈물 흔들어 사내짓기가 뚫고서 다시 책임가 에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보는 그냥 겁이 나는 나는 문득 겁이 있는 순간에 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때 예쁜 목소리 고 열심히 나 코미나 나 코미나 예 히힝 이 처럼 나만의 터전자 나도 믿을게 상단의 어둠이 계속 싸우는 인형 인형성과 내가 너를 죽였어 엄마너들 퇴감 받는게 히 사는게 한국 주옥으로 받는 내 그게 내 모두가 될지 무서워서 아버지 다 보며 정답을 알려줘 어린 태기 나 아직은 어려워 아직도 바빠 모르고 부르지 부르지 채찍만하게 너무 아프다는 건 잊지 않았어 너는 못 채찍만하게 아무것도 상처가 너무 매워 에 야 에 이케 ㅇ 모 에 대 모 어차피 너 그냥 코미나 바보 코미나 상 그래 에 오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 목소리 너 해빈 시 미 나 코미나 나 코미나 예 오 후 Unknown 자꾸 겁이 나 uwu uwu 너무 감사해 돌아 Manufacturing 악도 해서도 이 모델도 쇼불 창가자도 나ская 한 breeze 큰 생각을 가져오게 형들 과연 ενован 다 묻고 ener 내 입igos 덕분 안녕 아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보기로 그냥 겁이나 벌컷 겁이나 에오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때 빼고는 복숭이 높은 거 에오 세이미나 겁이나 나 겁이나 에오 에오 세이미는 에오 세이미는 에오 에오 세이미는 we we 감사합니다.